이게 안되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 떼서 이거 하마터면 날아갈 뻔했어요 얘는 지금 위치가 요정도 여기에 맞춰서 아씨 손이 제가 이렇게 가리네요 이쪽에 여기 이렇게 얹었거든요 여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발라주시면 되요 함교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선체구나 함교가 아니고 함교는 여깁니다 이쪽 자리 아마 요 사이 이 정도 6111 아마 여기에 붙을 거에요 11번 그리고 태극마크가 아마 그 옆에 요 자리가 될 겁니다 태극마크가 큰건가 작은건가 태극마크 아니구나 부대마크 부대마크 태극마크는 아마 함재기, 헬리콥터, 그레너드에 붙을거에요 여기가 이제 이 녀석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여기거든요 근데 간섭이 생기니까 약간 옆으로 밀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쪽에 하나 여기랑 붙였구요 반대쪽은 이제 요쪽 아까처럼 붙였으니까 이제 요쪽 대칭되는 바로 위치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가장 뒤쪽 여기 여기 이제 독도라고 붙거든요 독도가 21번 씰인데 조심해서 떼가지고 독도 자 독도 요 자리입니다 아 이게 잘 안보이니까 죽겠네 독도 예 여기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부대마크 부대마크가 제가 보기에 7번 이었거든요 부대마크가 부대마크인지 아마 한대마크인지 그게 일건데 그게 이제 요 자리에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는데 이거 위아래 구분 잘하셔야 합니다 빨간게 위로 올라가요 자 위치 잘 보고 맞춰서 오케이 여기 하나 붙였구요 아우 오케이 예